연석열 대통령이 맛이 가버린 건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기막힌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대전광역시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투표가 아니고 선거가 아니고 그냥 대전광역시장 선거를 보게 되면 그냥 작품입니다 작품 대전광역시장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좌우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대덕구 플러스 3.3 민주당 국민의힘 마이너스 3.3 유성구 플러스 4.8 국민의힘 마이너스 4.8 서구 플러스 2.8 마이너스 2.8 중구 대전광역중구 플러스 민주당 플러스 3.4 국민의힘 마이너스 3.4 동구 플러스 4.1 마이너스 4.1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만들어낸 수치인 거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의 후보에게서 일정 퍼센트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허태정 후보에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져 돌린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보다 통상 관내 사전투표 조작을 좀 많이 하죠 훨씬 더 이게 뚱뚱합니다 심하겠네요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플러스 10.4 국민의힘 마이너스 10.4 유성구 플러스 4.8 국민의힘 마이너스 4.8 서구 플러스 8.9 그냥 내놓고 조작을 했네 국민의힘 마이너스 8.9 중구 플러스 7.9 민주당 국민의힘 마이너스 10.9 동구 플러스 9.7 국민의힘 마이너스 9.7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쩌면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지 있을 수가 없네요 이게 관내 사전투표고 대전광역시에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광역지방광역단체장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조작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조작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를 조작하고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울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을 죄다 다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오른쪽이 비교적 조작이 덜했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북도 정없이 고창군에 여러분들 선거결과합니다 천방지축이죠 덜쭉날쭉 덜쭉날쭉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대전은 뭐죠 좌우대칭에 관계 나온 겁니다 100% 부정을 한 겁니다 울산광역시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익값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이게 비정상이게 되면 차익값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작품입니다 울산광역시도 문제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하고 국힘당의 김두겸 후보와 붙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작을 울주군 울주군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북구 울산광역시 플러스 4.4 민주당 국민의힘 마이너스 4.4 동구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남구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중국 플러스 2.2 마이너스 2.2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네요 조금 정확하게 좌우일치합니다 프로그램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건 투표자들이 던진 작품이 아니죠 우편 투표는 좀더 많이 조작을 하죠 표가 큽니다 울주군 송철호 플러스 7.5 국힘당 마이너스 7.5 북구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중국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남구 플러스 6.3 마이너스 6.3 중구 플러스 7.7 마이너스 7.7 좌우가 착하게 여러분들 일치하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한쪽 후보에서 빼앗아서 한쪽 후보에 대해줘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전라북도의 남은시 임실군 순창군하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도 예외 없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차이값이 아주 중요하죠 딱 보시기만 하더라도 뭡니까 부정을 한 거죠 몇 개 지역 빼고면 정확하게 이런데 좌우가 값이 일치합니다 플러스 1.9 마이너스 1.9 플러스 5.9 마이너스 5.9 플러스 1.9 마이너스 1.9 정확하게 수치가 일치합니다 전산 조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바뀐 지역조차도 뭡니까 똑같습니다 전산 조작이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이걸 선관위의 전산 핵심 관련자들이 알겠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일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숫자를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해지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 조작을 하게 되면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도 전국에 검찰들이 공공수사부가 있을 거고 선거사범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인데도 선거수사를 안 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죠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하고 이런 강원도 도지사 이런 선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또 이것도 명확해지죠 너무나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이런 데 꼭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조작을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이런 상태 이 정도도 이제 공개가 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해결을 못하고 그냥 듣겠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스스로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라기보다도 그냥 나라가 이렇게 썩어버린 겁니다 충북도지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100% 조작입니다 좌우대칭이 착하게 여러분 좌우대칭입니다 이번에는 내놓고 좀 부정을 하기가 좀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노영민하고 김영환 후보의 값이 정평군 플러스 4.4 마이너스 4.4 괴상군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진천군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음성군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차익값이 이렇게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는 그런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망했다고 봐도 되죠 나라가 관외 사전투표는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일치합니다 좌우가 정평군으로 들어가서 조사해 보면 동 단위별로 다 또 일치가 될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은 군 단위로 합친 거니까 군에서 이제 면 업 동으로 이렇게 나누면 똑같은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겠죠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리를 지방선거는 천 퍼센트 만 퍼센트 일억 퍼센트 그냥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총선에 그게 없었던 전라남도의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여러분들 조작이 없었던 지역하고 여러분들 비교한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세종특별시장 선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는 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세종특별시 플러스 4.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마이너스 4.2% 조작을 한 거네요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0으로 중심을 해가 중첩해서 배치가 돼야겠죠 이렇게 한쪽은 플러스 4.2 한쪽은 마이너스 4.2 조작인 거죠 관외사전투표는 좀 더 심할 겁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플러스 5.2 마이너스 5.2 이렇게 조작을 했네요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났습니다 요리일 지방선거는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 부정선거는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 방식은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시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를 가지고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은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고 강용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빼앗아 가지고 도합 90%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김동영 후보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전국의 거의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전국에 예를 들면 두 명이 나오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조작 전산 조작 디지털 조작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선거 결과를 결정한 거죠 그리고 통상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수하고 선거 결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전혀 선관위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개 통상 정권이 등장하기에 서설이 풀었지 않습니까 조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또 3구 대선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거의 모든 선거가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그 선거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조작률을 달리하는 조작 대상을 좀 강하게 조작할 것인지 아니면 좀 약하게 조작할 것인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많이 본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문제를 지켜보니까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욱 확인하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그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그 조작 공식과 조작 프로그램이 이제 완전히 이번에 발각이 돼 버린 거죠 참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투표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의지가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선거관리비위원회는 그냥 절해 고도에 있는 그런 아주 진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혀 통제력이 없는지 의지가 없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참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방법은 뻔하지 않습니까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냥 뭐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기도지사선거를 비롯해가지고 뭐 광력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뭐 이 정도 보면은 그냥 6월 1일 지방선거가 어떻게 지금 파행으로 이제 전체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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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작했기 때문에 이 전산조작 문제를 손을 못 대면은 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막 답이 없네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안을 내려야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이 우리의 정치 검사들이 많지만 왜 저렇게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충청도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얘기했으면 강원도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봤으면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참 양심 마비사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입을 다 다물고 지금도 부정성과 음모론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참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될지